손예진 현빈 부부가 결혼 3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알리며 호랑이띠 부모가 된다는 아주 기쁜 소식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기사 보자마자 아이가 얼마나 예쁠까 이 기사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공식 보도 전에 이미 손예진 씨가 한 차례 임신설이 있지 않았어요? 결혼설도 있었고 이번에 또 임신설이네요. 지난 5월에 손예진 씨 옷차림에 뭔가 배가 좀 나온 것 같다 임신설이 제기됐을 때 소속사는 역시나 부인했죠. 아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예진 씨가 직접 임신 사실을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 동료들, 팬들 지금 막 축하가 이어지고 있는데 몇 개월이냐, 언제 아기가 낳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사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 예정일을 대충 알 것 같은 게 앞서 영기 씨가 호랑이띠 부모 된다고 했잖아요. 그 힌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SNS에 팬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었던 손예진 씨가 이번에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심스럽고도 기쁜 소식을 전할까 한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다라면서요. 부모가 되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손예진 씨는 현재 임신 초기 단계로 정확한 임신 개월 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절친으로 알려진 이정현 씨가 축하 댓글에 호랑이띠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내 혹은 늦어도 1월 21일, 그러니까 내년 1월 21일 전에는 출산을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앞서 소수사들이 밝혔던 차기작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차기작들 얘기 전에 1월 21일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날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사실 띠는 입춘에 바뀌거든요. 그래서 2월 5일 전에 바뀐다 또 이런 얘기도,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이런 것도 저희보다 나이도 있으시고 경륜도 있으시죠. 더 잘하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손예진 씨가 결혼했을 때 39, 이거 올해 초에 종영했잖아요. 손예진 씨가 원래 출연 예정작에 줄줄이에요. 두 사람이 결혼을 못한 이유도 뭐예요? 둘 다 한 2년씩 꽉꽉 스케줄이 차 있었는데 이번에는 차기작 검토 중이에요 이러기만 하고 구체적인 작품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엄마들 준비했더니 이렇게 또 임신 소식까지, 기쁜 소식까지 이어졌는데 아무래도 태교에 집중을 하겠죠. 그런데 아빠는 또 돈 벌어야 하나요? 뭐 교섭도 또 공조투 인터내셔날도 개봉을 하고 하반기에는 하얼빈도 촬영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이 아내의 태교, 아이의 태교에는 아빠도 중요합니다. 현빈 씨도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부의 2세 소식 정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저처럼 많은 분들이 2세 비주얼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이 공개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 두 사람의 2세는 어떨까라고 이 가상 2세 사진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임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사진이 다시 한 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 떡잎부터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딸아이도 예쁘고 아들아이도 예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다시 한 번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마 성별에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이 엄마, 아빠의 어렸을 때 모습처럼 완성형 이목구비로 태어날 곳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부럽네요. 부러워요.